쩝쩝 박사 안녕하세요 조우리입니다 잘 부탁해 쩝쩝 박사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 침물 키우기 친구랑 밥 먹으러 가기 파이어 플라이 레인 엄마 바라기 제일 생각나는 작품 사극 공감 갈 수 있는 캐릭터 평소에 화장 찐하게 안 하고 다니기 미니빔 가족사진 다비치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ENFT 밝다? 웃음이 많다? 멋진 여성?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배우 조우리였습니다